지금 누가 뭐라해도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님이십니다. 제 마음으로나 민심으로나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본선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진행됩니다. 결국 당원들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데요. 당심이 당대표를 결정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국민 전반적인 여론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뉴스토마토가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후보는 총 3명으로 이재명 전 대표님, 김두관, 김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전 대표는 43.4%, 김두관은 24.5%, 김지수는 2.4%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의 지지율 차이는 약 20%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진보층과 보수측을 제외한 중도층 민심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43.4%, 김두관이 24.2%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도층의 민심과 국민의 전반적인 민심 또한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본선은 당원들의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진보층의 민심과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진보층 민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67.4%, 김두관은 16.6%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84.0%, 김두관은 7.0%로 나타났습니다. 또 에이스리서치가 뉴스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85.6%, 김두관 후보는 8.0%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김두관 후보가 C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현재 민주당이 일극체제라는 표현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당원이 꽤 많다 발언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전 대표가 맞받아치며 심금을 울리는 말 남겨주셨는데요.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결국 이게 당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 그걸 일극체제라고는 할 수 없죠. 체제는 아니죠. 250만 당원이 지금 현재 선택한 겁니다. 민주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결과물을 체제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받는 그런 다양한 역량을 가진 조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 당원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우려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당원들의 선택이고 250만 당원들의 선택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님 말씀처럼 일극체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힘내셔서 압도적인 차이로 멋지게 연임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